최근에 논쟁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BTS 정국이 노래를 잘한다 못한다? 저는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트레이너적 관점하고 음반 제작자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작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자면 일단 음역대가 넓으세요. 이제 음역대 보시면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라는 노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G2까지 나옵니다. G2가 한국에서 노래하는 보컬리스트들 기준으로는 0옥타브 솔이에요. 엄청 낮은 음역대입니다. 그리고 일단 아이돌이죠. 그리고 노래를 춤을 추면서 불러야 됩니다. 거기다가 체중을 증량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고음유주의 테너거든요. 이거는 잘 모르시겠으면 같은 BTS 멤버인 랩몬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저 뮤지의 바리톤이니까 비교가 확 되실 겁니다. BTS 멤버로서는 이러한 요소나 제약들 안에서 덜 나위 없이 곡의 분위기와 연출에 맞게 적재적소의 노래를 소화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소비가 많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곧 상품성의 증명을 의미해요. 개인으로서도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슈치타 전국 노래방 클립이라는 영상을 보면 팬들을 위해서 가볍게 노래를 7곡 준비해왔는데 중간중간 격렬한 안무도 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 디토 후렴에서는 상당한 고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춤을 추면서 소화해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왜 보컬 트레이너들 중에서는 BTS 전국을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걸까요? 이거는 80년대, 90년대를 풍미했던 제...